문 앞에 딱 나서면서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참 대단하신 분들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해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동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해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어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간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화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나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극율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미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지 그의 고난당한 자를 극율히 여기실 것이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좀 깁니다 또 한 이틀치 분양이 되는데 하여튼 빨리 해보겠습니다 4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구분들이 한 네 군데가 있어요 그 분 중에 두 번째인 두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종의 노래는 여기서의 종은 이사야에서의 나오는 이 종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종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대원하고 고백하는 또한 선포하는 자를 이룹니다 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래서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또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반복없고 이긴 하지만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성하셨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격요건을 갖춘 다음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대원하는 사람으로 삼을 때 어떤 자격요건을 갖춘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셨고 택하셨고 선택하셨고 이끌어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것은 은혜입니다 저는 어떠한 것이 되지 않아요 말씀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건반 못해요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몇 주 전에 한 달 전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태어나기 이전부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영상을 못해요 말씀할 때 하나님은 그냥 몇 개월 전 또는 1년 전 몇 달 전에 준비하신 게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은 제가 어느 정도 나중에 잘할 수 있을 때 나 되게 잘하는데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괜찮은데 할 수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경험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면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잘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도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별히 첫 글자의 2절 처음에 보면 내 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1절 말씀해 보면 섬들에게 또한 먼 백성들, 먼 곳에 있는 백성들에게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시는 것과 매칭이 되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을 그냥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라목사님 말씀하셔서 사람 사는 교회에는 말씀, 강의 설교를 얘기할 때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설교하게 되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당신에게도 하나님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을 마땅히 전해야 되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으로도 전할 수 있고요 또는 여러분의 손과 발,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눈빛을 통해서도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숨기시며 감추시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숨기시며 감추시고 이것은 하나님에게 숨겨두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도구를 잘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미 언제든지 언제든지 상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잘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이미 그렇게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을 택정하셨고 예비하셨고 그리고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언제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로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저는 안 됐어요 저는 아직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암연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아직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시켜서 이미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때가 됐을 때 여러분 부르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순장으로 부르셨다면 저는 순장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준비를 시키셨기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 누가 순장인지 모릅니다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2절과 3절 말씀해 보면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반복되는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사용하기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으면 그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아주 중요하고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포커스는 앞에 부분에 있지 않아요 내가 힘을 정말 헛된 일에 다 쏟았구나 헛되이 수고했구나 내가 실패와 좌절을 맛보아서 하는 고백이 중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는 앞에는 그냥 조용하게 읽으셔도 돼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했으면 무익하게 내 공연이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다 그러나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봉이 나의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내 실패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실패해도 괜찮은 사람이다 내 실패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나의 모든 나에 대한 판단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사도바울의 고백을 생각나게 해요 저희가 고린도 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바울이 자신의 몸에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 안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확인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 세 번을 구하였는데 하나님이 그냥 네 은혜가 내게 좋하다 기도를 좀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이때 기도를 거절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거절하실 수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좋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받고서 사도바울이 에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지도 않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있으러 내가 기뻐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기뻐하느냐 약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기뻐하는데 내가 능력받고 궁핍하고 박해와 공고를 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약한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에서도 종의의 노래는 그렇게 됩니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험 나에게 상급해 주시는 분은 나에게 보험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대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했던 것들이 실패해도 좌절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미 그러한 분들이 여기 계세요 내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실패한 것들을 오히려 감사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분들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종의 사명 하나님 부르신 그 종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종의 사명은 2사 42장 6절 말씀에도 첫 번째 종의 노래에도 나와 있듯이 백성의 언약이 되고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오늘 5절 말씀에도 보면 5절 말씀에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도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한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종의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하게 하는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메스티아를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한 빛으로 삼으셔서 보여주게 하시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이 이 표현이 와닿더라고요 6절 말씀에 매우 쉬운 일이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매우 쉬운 일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겐 능력이 있다 나에겐 방법이 많다 라는 표현이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무쌍하고 있는데 참 쉽다 매우 쉽다 라는 이 표현 나에겐 참 쉬운 일이다 라는데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들을 쭉 돌이켜봤어요 쉬운 일이 아니시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행하셨던 일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나의 백성 나의 사람 나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망하게 하세요 쉽지 않은 일이죠 내가 무언가 공을 들여서 만들어도 그것이 망가지는 것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리고 내가 이 많은 곳으로 정했던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그것도 하나님 직접 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이방인들의 손에 통해서 그것을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실 수 있었을까 그렇게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의 더 힘든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들은 쉬운 일들이 없더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들은 쉬운 일들이 없더라고요 어렵고 정말 참혹한 일들을 선택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쉽지 않은 방법들을 선택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데 매우 쉬운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쉽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나에게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내가 그것을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쉬운 일이 됐어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기서 매우 쉬운 일이라는 것은 나에게 쉬운 것을 넘어서 이제 너희에게 쉬운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떠올려 보았어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쉽게 만들어 주신 것은 무엇인가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을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쉽게 만들어 주셨어요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나아갈 수 있는데 그리고 기도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쉽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정말 목욕제게 하고 목욕제게 하고 정말 깨끗한 옷을 입고서 1,000번 절을 드려야지만 1,000번 절해야지만 하나님이 그 다음에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해도 하나님 들어주시잖아요 예배할 때 너희가 예배하려면 양은 어떤 네가 직접 키운 양 중에 가장 먼저 난 것들로 구별해서 이렇게 드려야지만 내가 예배를 받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것들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건 매우 쉬운 일이야 이제 쉽게 할 수 있어 내가 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받고 은혜로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역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을 먼저 보면 7절 말씀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간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간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아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실전 말씀을 보면 낯선 자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그것도 낮은 자들에게 멸시를 받았으나 멸시를 받았으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자들 그들 중에서도 고간들 고위 간직 가운데 있었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왕들에게 존경을 표함을 받고 저를 예우를 받게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이 일어선다는 것은 존경을 표한다는 것이고요 고간들이 경배한다는 표현은 그것은 예의를 갖춰서 행한다는 것이죠 절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예배를 우리가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렇게 예의를 받은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종교하게 만들어주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이나 행사에 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직급에 있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분들에게 굉장히 멸시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여기 갖고 오셨냐고 하실 수 있고 복장 때문에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거기 그룹의 회장이 들어오다가 어떻게 오셨냐고 하면서 막 벗어빨로 나와서 벗어빨 아니죠 요즘에 신발도 없고 나와서 일로 오시라고 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존경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절시켜주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7절과 8절 말씀의 중요한 표현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역전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신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은혜의 때여 구원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의 때여 구원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하는 것은 바로 오늘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때여 구원의 날이 되시길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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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2의 출애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첫 번째 출애굽을 이루어주셨죠 그런데 포로기로 한 번 이스라엘이 패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다시 한 번 출애굽을 이루어주십니다 제2의 출애굽을 이루어주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길에서 먹겠고 헐벗은 산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길이라는 것과 헐벗은 산이라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황폐한 땅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땅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더 이상 저기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겠다 하나님 이것은 내 삶 중에 이 부분은 정말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길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먹이실 것입니다 10절 말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이나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궁유로 여기는 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광야에서 살아났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살인적인 햇살과 그 뜨거운 바람 가운데 또한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 불기둥으로 또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만나를 해주셨고 매출하기를 주셨고 물이 없다고 얘기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과 삶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 없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또한 신명기 29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 40년 동안 너희의 옷도 신도 헤어지거나 날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옷이 있죠 물론 이렇게 오늘 입을 옷이 없어 새 옷이 없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것은 무엇이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들의 모든 옷과 신이 날지 않고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돌보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출애국과 다른 부분이 나와요 첫 번째는 사방 각주에서 모여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출애국은 애국에서 약속의 땅으로 진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출애국은 바로 그 약속의 땅에 사방에서 모여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대로를 만들어 놓으셔서 바로 그 곧장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국파에서 광야에서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대로를 만들어 놓으셔서 이제 갈 곳이 분명하게 있어서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기 땅 하면 그냥 달려나갈 수 있는 곳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쉽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대로를 만들어 주셔서 다 만들어 주셔서 이미 달려올 수 있게끔 그 큰 길에 어떠한 장애물도 없게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과 모든 어려움들이 이미 해결되었음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 말미암아서 이미 대로로 열려졌음을 이시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마지막 13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왁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지 그의 고난단한 자를 긍일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게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밖에 없으며 오직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또한 내일의 염려에 대해서 네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또는 실패하셨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는 여러분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걱정될 때도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떠한 잘못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 중심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이 시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때로 잘못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을 잘못 분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 들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뜻을 잘못 알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뜻을 잘못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을 때도 있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 딱 하나 그 마음 중심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보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제가 잘못 들었어요 그런데 역사는 이루어졌어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다고 믿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단 한 가지 그냥 하나님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을 더 읽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드리지도 아니하되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나라의 적하니라 아멘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시고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과거에 대해서도 어제 고백했었던 찬양의 고백이 있죠 그 반복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대한 부분들 후회도 또는 아픈 날에 대한 부분들 염려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길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내 삶 내 인생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죄송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결혼이라는 부분도 또한 자녀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걱정하실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시간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먼저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한 가지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도 오늘 하루 하나님을 선택하며 오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 선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가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가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인도하셨으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저도 하나님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주의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며 동행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한 가지 은혜 하나님의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만남과 가정과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건드려옵나이다 아멘